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2%를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0.3% 내외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제 장 마감에 앞서서 하락 반전한 게 저는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오늘 좀 그런 일이 없어야겠는데 또 연휴 전 마지막 금요일이라서 조금 걱정도 되곤 하네요. 네,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한 시장입니다. 사실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에 대한 금리 상승과 고유가가 이뤄냈던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믹스된 상당한 악재가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정신은 전일 또 외환 보유액에 대한 또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돌면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손동을 보고 놀란다고 그만큼 시장이 상당한 악재들에 쌓여 있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재들이 상당히 많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작은 호재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부풀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치를 좀 더 주는 그래서 상승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이슈가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작은 호재라도 지금 시장은 크게 부풀리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저는 이런 반등세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한 기적 반등을 다음 주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악재 속 작은 호재를 찾아내는 시장. 악재 속 작은 호재를 크게 키우는 시장입니다. 또 오늘은 주로 이슈에 따라서 테마가 좀 강한 시장인 듯해서 특히 양자 기술 테마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리로다든지 FPPI, 엑스게이트 모두 아직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항상 보면 이제 이런 테마를 이루는 종목입니다. 사실 매년마다 이슈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은 KT라든지 또는 이제 SK텔레콤 같은 조금 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업들이고 그 회사들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사업을 확대시키고자 했을 때 그에 따른 참여했던 업체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로 묶이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선 우리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가 과거에 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세져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항상 이제 양자 컴퓨터 이게 나올 때마다 이제 들썩거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KCS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C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참여 이력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다시 한 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시가총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으로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기업이지만 최근에 계속적인 이제 상한가나 또는 급등락을 보이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조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오늘 한 가지 종목을 더 본다면 엑스게이트에 대한 모회사가 이제 가비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도메인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더 적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가비아도 함께 눈여겨보신 전략 그리고 가비아의 또 자회사 엑스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또 KINX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현재 신고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함께 올려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자 컴퓨터는 사실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대신에 지금 현재는 기대감을 좀 더 부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트레이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들어가려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고 들어간다면 가비아라든지 KINX 같은 그런 종목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이 내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충전 기술인 북미 충전 표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부터 관련주 또 강한 모습이네요. 네, 우선은 이제 테슬라 충전 기술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미국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경쟁 상대는 도요타라든지 니산이 아니다. 우리는 결국 테슬라를 보고 테슬라를 결국에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저는 이번에 현대차 발표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충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반응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앞서 우리 권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휴맥스, 휴맥스 홀딩스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세탑박스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접고 새롭게 뛰어든 사업이 바로 충전수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은 낙폭가대에 대한 강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롯데정보통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롯데정보통신은 롯데마트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진입장벽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SK네트웍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그룹이 SK그룹 내에서 계열사 한 6군데 정도가 충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네트웍스이기 때문에 SK내에서 이런 통폐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제표준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충전소 또는 충전기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인 수납매적인 양상들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대응주 위주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충전기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이 동양 EMP라는 기업은 삼성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YMTEC이라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고전압 관련된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신 전략 그리고 대응주로 보신다면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또는 SK네트웍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관련한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을 위한 합작 법인이죠. 모셔널이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또 손보일 거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주행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대신에 지역적인 부분 자체 좀 더 한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했던 곳을 위주로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될 수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을 얘기했을 때 자율주행 칩에 대한 부분과 현대차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공통적인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 오토웨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대 오토웨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 오토웨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추천한 뒤에 상당히 급등을 보이면서 약 70%가 올라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금 한 16%, 18%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바닥 권역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보고 앞으로 자율주행 이슈가 된다면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텔레칩스라든지 또는 넥스트 칩 같은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요.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종목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슈퍼컴퓨터 도저 얘기도 있고 자율주행 얘기도 있고 실리콘 응급제 얘기도 있고 대부분 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주에 대한 작은 호재를 어떻게 하면 엮어볼까라는 시장의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게 나올 때마다 함께 붙는 것이 또 이제 LFP 배터리 관련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현재 사활을 걸고 있는 쪽이 또 LFP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와 이제 모터 감속기 관련된 부분 이제 모터 감속기 관련돼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또 테슬라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또 DIC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의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저희 원픽 종목도 또 이것저것 보이기도 하네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원픽은요? 네. 오늘 눈여겨보실 종목은 DIC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쯤 한 원픽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신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주가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함께 주가가 빠져버렸는데 지금도 충분히 저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DIC에 관련된 키워드가 바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2021년도 테슬라의 납품류에 대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 DIC라는 기업이 좀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감속기에 대한 로봇에 들어간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결국 감속기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기차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미국 내 자회사 DLUSA도 한번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들.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6,8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DIC입니다. 1차 목표가 5,900원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새로운 목표가 6,8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